오늘은, 오늘 느낌은 약간 팥겹살의 파츠인데 아, 근데 근데 갈매도 너무 맛있어 요즘에는 핸드폰이 꽂혀져요 요즘에는, 고개찜! 고개찜이 최애! 고개찜이 맛있어? 고기가 맛있어? 아, 됐지? 찜이 더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저기는 찜이 더 맛있어 도든야, 도든야 아...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성이 없어? 안 할 것 같다. 안 돼? 아... 여기! 아... 아 여기도 왔다. 나 여기 왔다. 나 잘 가게! 안녕! 안녕하세요. 이거 경기 형님은 내꺼야. 아, 네. 아, 이거 라이트 소리 좀 올려주세요! 에코 에코! 감사합니다! 에코를 왜 이렇게 해주세요? 에코 에코! 굴리게! 왜 이렇게 라이트 씨를? 음료다. 후이! machen! добр public! 아 너무 웃어 네 승희만 인사드릴까요? 마지막! 누가 아하 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릴게요 승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아 아이고 왜 이래 네 저희 오마이걸이 관심을 즐기네요 네 대전에 왔는데요 오늘도 미연이 없이 하게 되는거 너무 아쉽지만 미연이 곳까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? 네 여기는 또 처음으로는 될거 같은데 나 다리 바꿔주세요 움직여야지 시작 시작 저희 오늘 아니요 옷에 맞춘적이 없는데 다 데님으로 입고 왔어요 그러게 오늘 다 개인사묵이거든요 어 맞아 본인으로 입는데 말이죠 다들 데님을 좋아하시다봐요 네 데님은 기본템이죠 배전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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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